기름값이 없다며 지난해 말 서산 유일의 시내버스 운행을 멈췄던 서령버스가 시 보조금 3억 원가량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 풀뿌리 시민연대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00억 원대 보조금 가운데 2억 7,300여만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했었고 특정 직원의 연차를 과다 산정해 2,20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즉각 환수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산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하게 쓰인 보조금은 환수하고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은 5배로 곱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